네. 픽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희망대표 20명 중에 한 분으로 갔다 오신 분인데요. 하시는 일도 특별합니다. 브라더스키퍼의 대표인 김성민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표님을 생활성서 인터뷰 기상가로 봐서 기억해요. 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영어로 돼서 좀 어렵긴 한데 브라더스키퍼 쉬운 영어긴 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브라더스키퍼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 우리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보육원. 네. 맞습니다.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부르던 그런 곳에서 나온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나오신 분들. 그런데 자립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 우리 김성민 대표님도 아동양육시설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함께하시는 아까 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직원분들 중에도 아동양육시설 출신이 꽤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이 중에 6명이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보육원 출신인 거죠. 그러면 우리 김성민 대표도 흔히 말하는 청년이신 거죠? 네. 39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도 청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연세를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M제세대 그러면 하여튼 청년은 맞다. 맞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가면 더 연세드신 분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공식 청년이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청년이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보육원, 아동양육시설 출신이고 그럼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립을 도와줍니까? 저희는 식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을 살리신다고 소개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메인 비즈니스가 바로 한쪽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채워서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벽면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들어가나요? 공기정화 식물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계절마다 꽃으로 교체해서 아름답게 그 공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일정한 비용을 내면 벽면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신선한 사업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식물들하고 같이 일 자체가 식물들하고 같이 살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니까 꽃도 가꾸고 또 공기정화 식물도 가꾸고. 네. 맞습니다. 좋은 일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사회적 기업이 희망을 함께 만드는 회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국민 희망 대표라고 해서 20명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먼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시간이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라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 모이는 자리면 경호도 있고 들어갈 때도 번거롭고 그러긴 하잖아요. 단상에 앉으셨나요 그럼? 네. 단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는 전현직 대통령 자리인데 그 뒤쯤? 네. 맞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님은 다른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고 저희가 그 뒷줄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앉아있고 그 줄에 앉아계셨습니까? 그 앞줄에 앉아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저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보다 앞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국민대표로 앉아계셨네요. 거기서 보면 소위 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잘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태양이 뜨거웠잖아요. 네. 오늘 더웠습니다. 여름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태양보다 더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그냥 일종의 재미랄까 갔다 온 단상에서 보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들을 바로 앞에서 봐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나 또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기분도 여러 가지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뒷자리에는 기업의 총수들이 또 앉아계시고 하면서 뒤를 이렇게 함부로 고개를 돌릴 수 없는데. 네. 인사도 하시고 저는 국민 희망 대표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런 것도 하시면 좋죠. 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의 5년 동안의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좋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신해서 나간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립준비 청년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사회로 드러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어떤 친구들이라는 걸 사회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더 이상 눈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어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청문회에서도 문제되는 게 부모 찬스 같은 거잖아요. 그럼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비도 만약 대학을 다니려면 내가 벌어야 되는 거고 누구의 찬스도 없이 그냥 혼자 힘으로 말이 좋아 자립이지만 그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좌절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소위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되시는데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으로 낙인 찍고 배제하고 기회도 안 주고 네. 그런 시각들 시선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순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 안에서 같은 숨을 쉬고 산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립준비 청년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정말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그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바로 아동양육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있는 이 관심들을 아동양육 시설로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왜 사회에 나오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아직 어려서일까? 부모가 없어서일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럼 아이들이 17년, 18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사회에 나오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이것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서 굉장히 열심히 자라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단지 사회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우리 사회자님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 현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어린이 교사가 애들을 고문하듯이 이런 학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들이 싫으면 다른 거 해먹고 살지 왜 저래요? 하지만 현실은 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거고 그것이 아동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동들이 부모가 없다는 거 말고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 삶을 펼쳐나가는데 곤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인식 개선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설에 있는 아동 또는 시설에서 나오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이상하게 갖지 마라. 당신들은 비정예인이기도 하지만 아직 장애인이 아닌 존재이기도 하니 그런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립해서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죠. 지금 회사는 어떤 사회적 지원을 받나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서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나 어디 정부에서 안 합니까? 네.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영역과 이 영리 영역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를테면 서울시가 공간 같은 거를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사회적 기업에게 초기에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는 벌써 4년이 된 회사라서 그런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그러나 영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당사자들이 판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니까 훨씬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손벌리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인정해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활성소에 인터뷰 교수가 그냥 나온 분이 아니라 다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태도 때문에 나오신 거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희망대표 20명에 꼽히셨는데 어디서 연락이 온 겁니까?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왔습니까?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연락이 오셨고 저희들의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희 행보들이 저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특히 그냥 주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체로서 가게 됐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누가 댓글에 그런 거 가지고 욕하면요. 저라도 싸워드리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동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시죠. 그런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신 거다. 마지막으로 한 2, 30초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모처럼 만나셨으니까 기업 홍보도 하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언젠가는 고아가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경험을 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 없이 자랐다라는 그런 편견이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경험할 그 경험들을 먼저 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이 사회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준다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이름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브라더 스키퍼고요. 벽을 식물로 꾸며준답니다. 한번 웹사이트도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